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토요일 부산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런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파격 있습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합시다 희석해서 다시 바다에 버리면 세시움 1kg가 줄어든답니까? 마치 희석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 이놈 이럴 줄 알았다 그러내립시다 그리고 반대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줍시다 거친 말들이 나왔어요 이런 작자 끌어내리자 그런데 며칠 전이었겠군요 지난달 31일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고문 이해찬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말을 또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있었던 당원들 뭐 교육인가요 특강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내년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의원들 잡아가고 압수영장하고 막 그거 할 거라고요 저쪽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헌법 질태를 다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회가 만든 법은 거북권을 행사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탄핵이에요 탄핵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했잖아요 이건 탄핵시켜야 된다니까요 이건 박근혜의 국정농담보다 더 훨씬 심한 거예요 글쎄요 장 최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저런 작자들이 제1야당 최고위원이라는 게 참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사윤교 최고 말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도당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내 이놈이라고 했나요? 제가 그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제가 많이 비판하지만 쓰지는 않습니다 쓰면 안 되는 표현이 있는 거죠 공개적으로 저분들 다 고위당직자예요 최고위원이고 도당위원장이라는 것은 또 이해찬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신적 지수잖아요 지금 사실상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탄핵을 운운하고 작자가 어떻고 내 이놈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면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고 유보 상태에서 두 정당을 다 지켜볼 수도 있는 건데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심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발언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정치가 더 썩게 만드는 아주 나쁜 형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작용작용이 있는 정당이라면 서용규 의원이나 임미애 도당위원장이 부산 집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적어도 엄중 경고 조치 정도는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나 도당위원장이 공개적인 행사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나 전직 대통령 저희도 아주 강농게 비난을 하긴 합니다만 이놈저놈거리고 이작자 저작자 거리지는 않거든요 그랬다간 또 저희는 막말 프레임 뒤집어 쓰게 되고 최고위원 또 징계하게 되겠죠 실제로 저희는 좀 부적절한 표현을 쓰신 분들 저런 욕설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고위원 중징계라는 결단까지 내렸는데 민주당에서는 대체 어느 수위의 발언을 해야 윤리위가 가동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까 장경태 의원의 성적 확대 발언도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서 징계받는 게 정말 국회의원 공천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회 또 당원 교육 이런 데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거친 발언이 나왔다 이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넵 Lis él す